안녕하세요. 여행전문채널 여행사랑TV입니다. 오늘은 러시아는 알래스카를 미국에 얼마에 팔았나? 지리적으로 캐나다와 러시아 근처인 알래스카가 미국의 영토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여행을 계획중이신 분들은 참고하시고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알래스카는 원래 러시아의 영토였습니다. 덴마크 태생으로 러시아 소속의 직업 해군이었던 베링은 러시아 황제의 명을 받아 탐험에 나섰습니다. 그때 유라시아 대륙과 아메리카 대륙이 육지로 이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알래스카는 모피헤특용 해달 사냥의 거점으로 러시아 땅이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1853년에 오스만 제국 영국 프랑스를 상대로 하는 크림 전쟁을 시작합니다.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는 재정난을 겪었고 해달이 줄어든 알래스카를 경영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웃 국가인 캐나다에 매각하는 것이 보통이겠지만 당시 캐나다는 영국의 영토였습니다. 러시아는 눈앞에 적인 영국에 알래스카를 매각할 수 없었습니다. 차선책으로 미국에 팔게 된 것입니다. 당시 알래스카의 매각액은 고작 720만 달러였습니다. 미국은 반세기 만에 금관 개발 등으로 10만 배에 달하는 이익을 얻었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